이거 아버지 앞으로 보내, 퀵으로. 주의사님 아시마 화내실 거야. 내가 보냈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? 아버지, 이게 퀵으로 왔던데?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데. 비밀투서 같은 거 아니에요, 아빠? 제이타운 부도 막았어. 정말? 제이타운 안정권에 들어서면 너랑 끝이야, 윤재경. 윤재경 팔찌야. 보험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. 여기 낙리태 유전자가 묻어있을 거야. 같이 경찰에 넘기자.